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 여행을 떠나기 전 배낭에 짐을 꾸릴 땐 옷도 반듯하게 개서 넣고 소지품도 흐트러지지 않게 신경 써서 넣잖아.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엔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숙소에서 흐트러져 있는 짐을 대충 아무렇게나 집어넣게 돼 귀찮기도 하고. 어차피 배낭 속이 얼마나 엉망인지 아는 사람은 나뿐이니까. 어느 날 내 방이 꼭 여행 마지막 날 집으로 들고 온 배낭 같았어. 여행이 끝나면 버릴 건 버리고 세탁할 건 얼른 세탁기에 넣어야 하잖아. 귀찮아도 언제까지 미룰 수 없지. 그래서 이사를 가기로 한 거야.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날처럼 새롭게 짐을 꾸릴 수 있는 곳으로. 안녕하세요. 미소용입니다. 미소님들은 에세이를 자주 읽으시나요? 혹시 어떤 마음일 때 에세이 책을 찾으시나요? 저는 평소에는 에세이 책 내용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문득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책을 읽고 싶다거나 책은 읽고 싶은데 정리를 하고 싶지 않을 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토닥이고 싶을 때 저는 그럴 때 에세이 책을 찾게 됩니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달락만 읽어도 부담이 없는 하지만 감정이 몰입되면 끝까지 한숨에 읽게 되는 그런 때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딱 내 감정을 편안하게 토닥이고 싶을 때 읽어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제목은 우리는 비슷한 얼굴을 하고서 저자는 김달님입니다. 저자 소개글도 편안합니다. 어느 날 교복을 입고 길을 걸어갔는데 자신을 도인이라고 소개하니가 나를 붙잡아 세우곤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인복이 참 많은 사람이군요. 그때는 인복이라는 게 다른 복들에 비해 시시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복 덕분에 계속해서 글을 쓸 수 있음을 안다. 내게 복이 있음을 알려준 많은 이들에게 부지런히 내 복을 나눠주고 싶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제목을 들으면서 미소님들 주변에 어떤 장면이나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세요. 1. 무사히 이곳으로 건너왔으므로 봄에 하는 일 밤을 지켜주는 사람 인생이 나에게 미소를 지어줄 때 내가 모르는 너의 인생 아우, 잘 긋네 보리차가 빨리 식는 계절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마음 나의 막내에게 여길 봐라, 저길 봐라 2. 마음을 생각하게 돼 은희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건 상상하는 뒷모습 그곳으로 가자 10월의 글쓰기 수업 그 여름의 빛 시절의 우리 우리는 언제까지나 입이 궁금한 사람 이 기분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꿈같은 이야기 3. 떠오르는 얼굴들 눈이 펑펑 내리고 우리가 그린 원 서로에게 믿는 구석 언니에게 그대로 두어도 좋을 마음 아마도 어둠 속에서 우리는 현대 서점에서 만나 우아하고 호쾌함 봤냐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스코디, 스코시, 스쿼시 이야기는 어디에서 오나요? 다정한 이름을 부를 때 희망하는 얼굴들 저는 제목을 보면서 가족, 친구, 지인, 이웃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엔 이 글의 내용이 이입되지 않았어요 눈으로는 읽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지요 그래도 이번에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읽기로 했기에 지난 커피 한 잔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책장을 넘겼어요 그랬더니 중간쯤부터는 책 속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마치 그때의 그 시절의 주인공처럼 나는 그때 뭐 했더라? 내 주위에는 누가 있었지? 하면서 잊고 있던 추억 속으로 내 무의식 세계에서 한마디, 한 장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저자가 엄마 손 분식집을 얘기하면 전 자장 떡볶이 집을 떠올리고 어느 순간 작가의 글이 아니라 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추억 소환을 했던 글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미소님들의 추억도 소환해 보세요 이 기분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오랜만에 느긋한 일요일을 보냈다 9시에 일어나 이불을 털고 빨래하고 출발 비디오 여행을 보면서 방을 쓸었다 근처 카페로 산책하듯 걸어가 밀린 일기를 썼고 집으로 돌아와 예능 두 편을 연달아 보고 나니 이른 저녁이 되었다 언제부턴가 조용한 방이 실어서 휴대전화로 드라마를 틀어놓는데 오늘은 그냥 조용하게 두었다 휴지 한 장을 펼쳐놓고 손톱을 깎고 밀어둔 옷들을 꺼내 다림질을 하고 건조대에 널어둔 수건을 반듯하게 개는 동안 마음도 따라 평평해졌다 한동안 이런 작은 생활들을 소홀히 하며 지냈다 언제나 마음과 생활은 같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러다 내가 가진 수건 중 가장 오래된 밤색 수건을 꺼낼 때는 케이가 떠올랐다 몇 년 전 서울에서 자취하던 케이가 택배로 선물을 보내준 일이 있었다 궁금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해서 뜯어본 택배 상자 안은 도톰한 밤색 베이지색 수건이 4장 들어 있었다 뜻밖의 선물에 웃음이 터진 내게 케이는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10년 가까이 자취를 하면서 수건을 신경 써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가까운 사람이 내게 보내준 브랜드와 같은 수건을 선물해 준 적이 있었다고 수건을 선물한 사람이 다 있네 라고 생각하며 새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데 폭신폭신한 촉감에 기분이 좋아졌다고 평소보다 조금 더 좋은 수건을 쓰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나아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너에게도 그 기분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케이처럼 나 역시 자취하는 동안 수건을 신경 써 골라본 적이 없었고 건조대엔 언제나 색깔과 두께가 다른 수건들이 널려 있었다 케이가 준 수건을 처음 쓰던 저녁엔 그 애가 알려주고 싶어 했던 기분을 알 것 같았다 이제야 깨달은 게 아쉬울 정도로 보드라운 촉감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 후 몇몇 사람들에게 수건을 선물할 일이 생겼고 이렇게 조용한 밤에 수건을 갤때면 케이 생각이 자주 났다 그러고 보니 케이는 처음 자취를 시작하던 나에게 파와 양파를 냉동 보관하는 법을 알려주네였다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도시의 대학교로 갔던 케이는 1년 후 내가 다니던 학교에 같은 과로 편입을 했다 2년을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고 24에 처음 계약한 자취방에서 반년 정도 함께 살았다 학교 정문가 멀지 않은 다세대 주택의 2층 가장 안쪽이 있던 방 통로에 있는 공용 세탁기를 써야 했고 문을 열면 앞집에 사는 남자애들이 창문을 열고 담배 피우는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치던 곳이었다 그 방에 처음 짐을 풀던 날 쓸고 닦고 잘자리에 이부자리를 펴는 것까지 끝낸 우리는 저녁밥을 먹기 전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가까운 다이소로 향했다 좋은 물건을 보는 안목과 경험 마음에 드는 것을 살 수 있는 돈도 부족했던 때 저렴하지만 그럴싸해 보이는 그릇과 컵, 러그, 수저 세트를 비닐봉지에 가득 담아 손마디에 자국이 생길 정도로 무겁게 들고 오던 기억이 기분 좋은 날의 장면으로 남아있다 그날 우리가 방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장을 보며 사온 파 한 단과 양파 여러 알을 깨끗이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 라겐랑 용기에 나눠 담은 일이었다 케이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배운 방법이라며 이렇게 해두어야 파와 양파를 오래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소한 팁이지만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케이가 어른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방 중간에 상을 펴고 나란히 앉아 나는 대파를, 케이는 양파를 썰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부엌 칼을, 한 사람은 과도를 손에 쥐고서 보일러를 틀어둔 방은 따끈하고 파와 양파의 매운 냄새가 우리 주변을 떠다녔다 텔레비전에서는 개그 콘서트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는데 웃다가도 매워서 눈물이 흘렸고 케이가 울고 있는 게 웃겨서 빨개진 눈으로 방바닥을 치며 웃었다 그렇게 소분해 냉동실에 넣어둔 파와 양파는 주로 케이가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넣어 먹었다 썰어둔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몇 달이 넘도록 냉동실 한 구석에 남아있었다 케이와 함께 살던 때는 방송국에 다니고 있던 때라 밤 11시가 넘어 퇴근하는 날이 많았다 막차를 타고 집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설 땐 멀리서도 불이 켜져 있는 방이 보였다 케이가 먼저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혼자 집으로 돌아온 사람을 위해 케이는 불을 켜두고 외출을 했다 지금도 어두운 골목에서 보았던 불빛이 전해준 안심을 기억한다 6개월이 지나 케이는 뉴질랜드로 떠나게 되었고 혼자 살게 되고부터는 불을 켜고 출근하는 일이 많아졌다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방에 불을 켜는 일이 외롭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후로 여러 번의 이사를 했고 1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약해지는 날들에는 불을 켜고 나간다 지금도 요리를 잘 해먹지는 않지만 냉동실에 얼려서 소분해둔 파가 있다 있는지도 까먹고 있다가 라면을 끓이거나 밥을 볶아먹는 날에는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매번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케이와 울면서 파와 양파를 자르던 날이 떠오를 때는 혼자 소리내 웃기도 한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누군가 알려준 생활이 내게 익숙해져 있는 것을 알아챌 때면 잠시 외로워지기도 따뜻해지기도 하는 마음으로 깨닫곤 한다 나는 결코 나 혼자서 내가 될 수 없음이라고 이야기는 어디에서 오나요? 아직까지는 여름이라고 말할 수 있던 토요일 오후 아이스커피 두 잔을 앞에 두고 맞이 앉은 양이 말했다 언니 저는 내일 당장 죽어도 미련이 없어요 양이 빨대로 커피를 휘저어서 얼음이 또각거리며 잔에 부딪혔다 동그란 테이블 중앙에 고인 햇볕을 보며 커피를 쪽 빨아 마시던 나는 양의 말에 깜짝 놀라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낮은 도에서 높은 도까지 기분의 높낮이를 훌쩍 뛰어넘는 나와 다르게 양은 미파솔 사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양은 동그레진 눈으로 왜 그러느냐 묻는 내 모습을 더 의아해하며 말했다 언니가 걱정하는 것처럼 우울하다거나 내일 당장 죽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하루하루가 아주 만족스럽지도 불만족스럽지도 않은 거예요 아마 비슷할 테니까 내일도 큰 미련이 없다는 거죠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는 양의 대답에 작게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요즘 너의 삶은 이번에는 양이 물었다 그럼 언니는 어떤데요? 매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음... 그러니까 나는... 양의 질문에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마치 이 대답을 하기 기다렸던 사람처럼 하지만 나조차도 나의 대답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던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살고 싶어 살아서 계속 글을 쓰고 싶어 내가 한 말인데도 새삼스럽게 들렸다 내가 이 정도로 살고 싶은 사람이었나 양은 커다란 두 눈에 잠시 놀라움이 맺히게 두었다가 말했다 그렇게 살면 되죠 언니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쯤 나는 회사원이 아닌 작가로 나를 소개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했다 이야기는 어디에서 오나요? 요즘엔 이 생각을 자주 하고 삽니다 정말이었다 이야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다면 정말로 내게 오고 있기만 하다면 그 방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요즘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 이미 좋은 이야기는 다 써버린 것 같고 마음 먹고 쓰다가도 이렇게 사소한 걸 적어도 되나 싶어서 내가 시시하게 느껴지고 어느 날엔 자려고 누웠다가도 이대로 아무것도 쓰지 못할까 봐 몸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듣던 양이 말했다 우리 하루하루는 작은데 언니가 그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잔을 감싸듯 쥐고 있던 손에 서늘한 물기가 묻어났다 역시 나보다 똑똑한 양 그날 저녁 양의 말을 떠올리며 얇은 노트와 펜을 챙겨 동네 하천 산책로에 있는 널따란 바위로가 앉았다 하천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이어지는 두 개의 길 중 오른편 출발점 구석진 곳에 있는 앉았다 쉬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니면 눈길을 잘 주지 않는 곳에 있는 바위다 휴대전화만 보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아늑한 방 대신 조용하고 시원한 자리에 앉아 하루가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요량이었다 아직 가로등이 켜지지 않은 채 푸르게 밤이 오는 시간 약간의 심심함을 느끼며 이런 저런 생각을 떠올려 보다가 서른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를 보았다 어찌나 커다랗고 초록 이파리가 풍성한지 그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기분이 떠올랐다 모든 게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랐었는데 지금은 그때의 시간을 쓰다듬을 수 있을 만큼 괜찮아졌다 시간이 하는 일이란 아마도 이런 것이겠지 조금 있으니 연보라색 리넨 셔츠를 입은 한 할머니가 걸어와 바위 끝머리에 앉았다 인사를 할까 말까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를 미세하게 신경 쓰면서 하천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둘, 셋 짝을 지어 함께 걷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이번엔 여름밤에 함께 산책했던 친구 얼굴이 생각났다 둘이 만나 저녁을 먹으면 항상 과식하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러 가볍게 걷고는 했던 길 같은 동네에서 살다가 지금은 먼 곳으로 이사를 간 친구는 요즘엔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다음 날엔 점심을 먹고 노트북을 챙겨 동네 공원 정자로 걸어갔다 그늘에서 작은 이야기라도 써보겠다는 마음이었다 더운 날이라 이 시간은 혼자일 거라 생각했는데 정자 아래엔 나보다 작은 발들이 신고 온 신발 세 개가 쪼르르 놓여있었다 한 번은 마주쳤을지도 모를 동네 할머니 세 분이었다 무늬와 크기가 다른 돗자리 두 개가 깔려있는 나무바닥에 한 할머니는 누워서 다른 두 할머니는 난간의 등을 길에 앉아 말없이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조심스레 묵내를 하고선 비어있는 왼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짙은 고동색 나무바닥에 일렁이는 여름빛이 예뻤다 눈앞에는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는 아카시아와 동네 사람들 것으로 보이는 훌라후프가 걸린 운동기구가 보였다 오늘 나의 창문이 될 풍경이었다 자 이제는 쓰기만 하면 돼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노트북을 펼쳤다 하지만 키패드에 두 손을 올리고 빈 화면을 응시하는 동안 어째서인지 써야 하는 글은 생각나지 않고 등 뒤에서 할머니들의 말소리가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려왔다 음악소리를 더 높여야 하나 고민하는 것도 잠시 결국엔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뺏겼다 말수 적은 둘째 할머니가 말했다 뭐를 사겠다 퍼뜩 생각을 하다가도 집 나서면 다 까먹소 이제는 내 믿음은 안 돼 기억이 나면 수첩에 다 적어놔야지 안 적으면 다 이자뿐다 왕언니 할머니의 말을 듣고서 방금 전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억나는 대로 노트북에 옮겨 적었다 최대한 할머니들의 입맛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글보다 커다란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싶어서였다 얼마 안가 할머니들이 떠나고 오래지 않아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머니들이 있던 자리를 돌아보니 군데군데 헤진 돗자리와 손댓한 부채가 놓여 있었다 다들 어느 집에 살고 계실까 내일도 여기로 모이시려나 왔을 때와 다르게 홀로 남아있는 운동화에 발을 넣으며 정자에서 보낸 시간이 반듯하게 개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언젠가 다른 자리에 앉아서 차분하게 펼쳐볼 시간임을 알 수 있었다 가벼운 신발을 신고 공원을 떠나는 길엔 어쩌면 나는 할머니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 야야 이야기가 어디서 오겠노 살다 보면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그런 거제 하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글씸과 믿음을 만나 이런 놀이를 한 적이 있다 1학년 2반 아이들의 이름을 1번부터 32번까지 차례대로 기억해 불러보는 것이다 처음엔 이걸 왜 하는 거냐고 묻던 글씸과 믿음도 막상 시작하니 꽤 진지해져서 각자의 기억력을 끌어모았다 졸업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번호와 이름을 연관시키는 게 가능했던 건 체육복 득판에 붙어있던 번호표 덕분이었다 당시 체육선생님은 공책만한 크기의 흰 천에다 학년 반 번호 이름을 매직으로 적어 체육벽 뒷면에 바느질로 고정하게 했다 덕분에 내 등에는 할머니가 바느질해준 1206 김달님 천 조각이 붙어 있었다 6번인 나와 8번인 믿음 31번인 길신을 기준으로 삼아 앞뒤로 생각나는 이름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 중엔 애쓰지 않아도 쉽게 생각나는 이름이 있고 졸업 후 처음 불러본 이름도 있고 끝끝내 떠오르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 졸업 앨범을 펼쳐놓고서야 짧은 탄성이 나오던 이름도 있었다 그렇게 마지막 이름을 겨우 부르게 되었을 때는 미안한 마음이 얕게 스쳤다 출석체크하듯 하나둘 이름을 부르고 있자니 먼데서 도착한 대답처럼 15년 전 얼굴들도 함께 따라왔다 쉬는 시간마다 교실 앞 컴퓨터 책상으로 달려가 미니홈피를 확인하던 아이 스트레이트 파마로 쫙 편 머리카락으로 턱선을 가리고 다니던 아이 조그마한 얼굴이 성숙하고 예뻐서 볼 때마다 감탄스러웠던 아이 영어 선생님에게 키스는 동사로 무엇이냐고 묻던 아이 학교 축제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고데기로 머리에 파마를 넣던 아이 울프컷이 잘 어울리고 손으로 볼펜 돌리기를 잘하던 아이 그리고 몇몇 아이들에 대해서는 각자 알고 있는 마지막 근황을 덧붙이기도 했다 누구는 결혼해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누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누구는 과일 가게 카페 사장이 되었노라고 그러므로 내게 글쓰기는 이러한 일이다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내 쪽으로 돌아보게 하는 것 오랜만에 마주하는 돌아본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고 맞아 너 거기에 그렇게 있었지 반가워하는 것 친구의 공책에 원숭이 그림을 그려넣는 얼굴을 한 발짝 떨어져 구경해 보는 것 하복을 입은 여름날 핸들리는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옆자리에서 다시 한번 서보는 것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말해 보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들려올지 모를 너의 대답을 지금 여기서 기다려 보는 것 그렇게 너를 다시 사랑해 보는 일이다 처음보다는 뒤로 갈수록 책의 내용에 몰입되기 시작했어요 각 단락마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옴니버스 영화를 보는 듯 했어요 최근에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옴니버스 드라마라고 하죠 제주도를 배경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고 관계에 따른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이야기 책 제목처럼 우리는 비슷한 얼굴을 하고서 비슷한 듯 다른 삶을 살아가고 그 각자의 삶이 내 세상의 전부가 되죠 우리 모두의 행복보다 나를 들여다보는 것 가능하면 나와 너를 먼저 챙겨보는 것 혼자여도 괜찮지만 그래도 나를 챙겨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더 큰 행복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김달림 작가의 프로로그 내용 중 일부로 마무리합니다 언젠가 가까운 동료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고요 한 사람은 다정한 조연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자신이 주연이 아닌 조연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한 장면 정도만 등장하는 엑스트라일지라도 다정을 보여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요 옆에 있던 다른이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말했지요 그들은 이미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려나요 얼마 후 또 다른 이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요 어차피 삶이라는 게 사람들과 살아가는 건데 그 사람들과 의리를 지키는 게 잘 사는 인생이 아니겠냐며 그러고선 맞은편에 앉아있던 저에게도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데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웃게 해준 사람 살아가는 동안 슬프지 않을 수 없을 테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웃어주기를 바랍니다 제 글을 읽는 동안에는 독자도 제 곁에 머무는 것이겠지요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도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용 오디오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십시오